아니 아 자 일단 여기 오세요 김주희 아나운서 메이크업 지금 한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그렇죠 변화가 필요하다 김주희 아나운서의 줄을 무서워 무서워 조금 아까 고운 화장 하셨었는데 한 번에 지어지네요 눈가에 멍이인가요 김주희 아나운서 앞볼 보세요 괜찮아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아니 조금 전에 괜찮았는데 김주희 아나운서 왜 그걸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은 조금 더 조금 더 힘이 더 가미된 힘있는 뉴스진행 좀 더 힘있는 워라이티 프로그램 진행 2008년에 오히려 좀 힘을 더 강조해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강조해달라 이런 의미를 이건 좋은 의미네요 조금 더 웨이트 더 하시고 김주희 아나운서는 지금 난리와 김주희 아나운서는 지금 난리와 김주희 아나운서는 지금 난리와 누구를 당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느낌 말이죠 신지씨나 그리고 저쪽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유나씨도 그렇고요 하나 둘 셋 그럴 차례가 그럴 차례가 그럴 차례가 그럴 차례가 그럴 차례가 오우 오우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? 가요계 선배님 그리고 큰 누나로서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달라고 뜻으로 좋은 모습 보여달라고? 예 그래서 이제 잡아당긴 거군요 지대군이 저 당겨줘서 너무 좋은 게요 저 사실 빅뱅 너무 팬이고 그중에서 지금 정말 팬이야 정말이요 자 준비되셨죠? 자 하나 둘 셋 셋 아 왜? 아 왜? 아 왜? 아 왜? 아 왜? 이번에는 여기서 이민준을 약간 세정하셨어 어 아 왜? 아 잠시만요 그래서 배송지에 와서 손님